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인전장치 조작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극한점입니다. 전조등 조작능력을 점검합니다. 5촌의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촌의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끄세요. 5촌의 방향지시등 조작능력을 점검합니다. 5촌의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세요. 5촌의 방향지시등을 끄세요. 와이퍼 조작능력을 점검합니다. 5촌의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촌의 와이퍼를 끄세요. 10촌의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당첨입니다. 실격입니다. 6촌의 우측 방향지시등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끄세요. 실격입니다. 3점입니다. 실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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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격입니다.